안녕하세요. 달팽이집사입니다. 오늘은 달팽이들한테 간식을 좀 주려고 합니다. 간식을 준다고 해서 무슨 과자를 주거나 그렇진 않겠죠. 우리 댕댕이들한테는 개껌이 있긴 하지만 달팽이 껌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농담이었습니다. 일단 달팽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간식은 저는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채소 같은 거, 채소나 사료 같은 거는 달팽이들한테 주식이 된다면 과일은 우리 달팽이들한테 아주 좋은 간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일은 주식으로 주기에는 조금 당분도 많고 좀 그런데 가끔 주면 아주 좋아요. 달팽이들은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단 다양한 걸 먹는 거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달팽이를 키우면서 받았던 느낌인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식욕이 왕성한 달팽이라도 적당히 과일을 먹는 걸로 봐서 우리 달팽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생각하진 않는구나. 그렇지만 간식으로 주면 딱이겠지. 그런데 이제 간식 중에서 딸기도 줘보고 바나나도 줘봤는데 제가 맨날 이거는 까먹어요. 이거는 줘야지 줘야지 하고 하면서도 아 맞다 이 과일 달팽이들이 먹을 수 있었지. 그런데 달팽이들한테 줘도 된다는 걸 맨날 까먹고 저 혼자 먹고 있는데 나쁜 집사예요. 아주 그냥. 자 그럼 도대체 무슨 과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입니다. 이 과일입니다. 아주 흔한 과일이죠. 흔한 만큼 집에 이 과일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전 맨날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다 먹고 나면은 아 맞다 달팽이들 이거 먹을 수 있지? 사과 먹을 수 있지? 사실 안 되는 과일이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달팽이들한테 이제 줘보고 안 먹으면 치워주면 되는 거고 잘 먹으면 먹어도 되는 과일인데 그런데 왜 맨날 사과는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딴 거는 한번 줘보고 안 먹으면 그냥 빼버리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달팽이를 키우면서 사과는 딱 한 번 줬습니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마지막 사과 이렇게 싹싹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나죠. 아 맞다 이거 달팽이들 주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과는 보다시피 세척사과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개별 포장이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니까 깨끗하게 정수된 물로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과를 이런 세척사과 먹을 때 바로 뜯어서 그냥 바로 먹어요. 따로 씻지는 않는데 우리 달팽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씻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에 물론 깨끗하게 씻었겠지만 약간이라도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잔류 농약이라고 그러는데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한 잔류 농약도 우리 달팽이들 몸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아프리카 왕 달팽이들이 아무리 커도 사람보다는 작죠. 몸무게도 훨씬 적게 나가고 그래서 1kg도 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농약 성분도 나쁠 수 있어요. 물론 사람한테도 아무리 사람이라도 농약을 적은 양이라도 계속 계속 섭취한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달팽이들을 위해서 이 사과를 씻어서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달팽이들은 저와 처음부터 함께 해준 1세대 달팽이들인 달퐁이와 새퐁이가 수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사과를 씻어왔고요. 사과와 접시는 스누피입니다. 아니 아이고 접시 얘기 좀 그만해야지. 자 근데 아무튼 칼을 좀 가져왔어요. 저는 보통 통째로 사과를 먹는 걸 좋아해요. 사과를 아삭게 베어무는 그 느낌이 좋아서 통째로 먹는 편인데 우리 달팽이들한테는 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줘야겠죠. 네 이제 사과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사과를 자르기 전에 이 사과 한번 보세요. 좀 비대칭이죠. 요쪽은 이렇게 높고 요쪽은 낮고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근데 요런 사과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 말이 너무 대칭적으로 예쁜 사과는 수사과래요. 이제 사과도 암과수가 있대요. 근데 요렇게 옆으로 좀 삐딱하게 기울어지고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사과는 암사과인데 암사과가 조금 더 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고를 때 약간 삐딱한 사과를 고르라고 그런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삐딱한 사과를 먹으니까 조금 더 달콤함이 느껴지는데 요 사과도 아주 달콤할 것 같네요. 네 이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를 대충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습니다. 딱 봐도 막 그렇게 예쁘게 써는 타입은 아니네요. 아휴 뭐 어때요. 그냥 잘 먹기만 하면 되지 뭐 영양가는 똑같아요. 멋스럽게 막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썰고 이런 건 잘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껍질이 있는데 껍질을 제거하고 주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달팽이들이 좋아하면 먹을 테고 안 좋아하면 또 안 먹을 테니까 근데 저는 사과 껍질 먹는 거를 좀 좋아하고요. 또 사과에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곳이 껍질 부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줘보고 먹을 레몬은 먹고 말라면 말라고 팽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달팽이들을 초대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급의 어느 순간부터 장로급이 됐네요. 작년에는 아기였는데 우리 장로급의 두 달팽이를 모셔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이가 세퐁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이가 달팽이입니다. 세퐁이 그리고 달팽이. 이렇게 둘이 투샷 보여주는 거는 오랜만이네요. 둘 다 같은 날 태어난 달팽이고요. 같은 엄빠 달팽이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 두 달팽이. 1년 6개월 조금 안 됐어요. 거의 1년 5개월 이제 넘어갔는데 그만 클만도 한데 우리 달팽이 있죠.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우리 달팽이는 아직도 크고 있어요. 엄청 커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클지. 한때는 세퐁이가 좀 더 크기도 했죠. 둘이 이제 앞서거니 뒷서거니. 세퐁이가 더 컸을 때도 있고 달팽이가 조금 더 커질 때도 있고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뚱뚱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요즘은 단연코 달팽이가 앞서갑니다. 방금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우리 세퐁이 이 친구요. 세퐁이는 313g. 그래도 잘 자라고 있죠. 한 313g. 그리고 성장선이 여기 밝은색 부분 보이시죠. 이거 성장선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생장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생장선이 아직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세퐁이도 더 크겠다 싶어요. 요즘 약간 소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달팽이보다 조금 소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운찬 이쪽 친구는 340g. 340g이 됐어요. 200g 때일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300g이 훌쩍 넘어가지고 우리 340g짜리 달팽이. 자, 지금 뭔가 둘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냄새를 맡은 거죠. 아, 참. 두 친구 함께 해주세요. 함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냄새를 맡은 거죠. 벌써부터 이거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게 무슨 냄새? 사과냄새. 이거 사과를 갖다가 아, 좀 집에 거의 항상 있는 과일인데 대부분 있는 과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 안 줬어요. 참, 집사가 네, 이래서 집사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음, 그럼 얼른 달팽이들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할 테니까 얼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막 정말 집에 가장 흔한 과일을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줬다니 말이 돼요. 네, 우리 친구들이 빨리 네, 주려고 하는데 자, 먹어볼래?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놔주면 되는 걸 세풍아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풍이는 요즘에 잘 먹고 커지고 있으니까 달풍이 걱정은 없는데 우리 세풍이가 약간 덜 먹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세풍이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또 한때 진짜 채소계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채소계의 하이에나 같던 우리 세풍이가 뭔가를 갖다가 좀 달풍이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세풍이를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달풍이를 안 줄 수는 없죠. 네, 달풍이는 또 몸집이 큰 만큼 많이 먹었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몸집이 크니까 배고프지? 그러면서 더 주고 세풍이는 얼른 커서 달풍이 따라잡아야지? 그러면서 더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계속 더 주게 되네요. 아, 봐봐요. 이렇게 맛있게 먹네요. 아이고, 저희 집 달핑이들은 일단 사과를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까먹어서 이제야 주는 집사도 참 집사입니다. 참, 어째 그럽니까? 이제부터라도 사과를 잘 챙겨줘야겠어요. 제가 사과 먹을 때 어차피 많이도 필요 없어요. 사과 하나를 다 필요하지도 않고 한 2분의 1, 4분의 1 토막이면은 충분히 달팽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잊지 말고 사과를 챙겨줘야겠습니다. 정말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댓글, 저 달팽이집사요 밑으로 달리는 댓글들은 대부분은 질문이죠. 절반은 질문이고 절반은 되게 이렇게 좋은, 선한 댓글들 주로 달아주시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질문들은 대부분은 좀 반복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이제 달아주시고 제가 올린 영상이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올릴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Q&A, 그러니까 달팽이 Q&A죠. 네, 그러니까 왕달팽이에 대한 Q&A 왕달팽이 사육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좀 올려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질문도 있긴 있어요.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 집 사정에 맞는 그런 질문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집 달팽이가 알을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뭐 이런 종류의 알과 관련된 건 또 이제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우리 집 달팽이가 좀 폐각이 깨졌어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오죠. 사실 저도 폐각을 갖다가 좀 성장선 부분 이제 깨트려본 경험이 있어서 뭐 폐각이 깨졌어요. 근데 이제 폐각도 성장선이 깨졌냐 뭐 중간 부분이 깨졌냐 뭐 이런 부분이 깨졌냐 뭐 저런 부분이 깨졌냐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종류의 폐각 깨진 거에 관한 질문도 하나의 그런 분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집 달팽이가 뭐 동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달팽이 잠드는 거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 집 달팽이가 뭐 코코피트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코코피트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이것도 사실 원인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계속 달아는 드리는데 비슷한 답변을 계속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달팽이 사육에 대한 사육 Q&A 정리할 수 있으면 좀 한 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차피 질문들은 내 영상마다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거에 대한 질문이 보통 저희 지금 급하시다는 분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너무 급해요. 저희 집 달팽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제 이런 종류의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몇 개는 반드시 질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질문 안 보내주셔도 지금까지 달린 댓글들 중에서 정리해보면 꽤 많은 양의 질문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드렸고요. 구독자는 이미 500이 넘었지요. 제가 그때 500 넘으면 기념 영상을 찍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500명이 넘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천명일 때 영상 찍어야겠죠? 기념 영상? 500 영상은 이렇게 사과로 대충 퉁치겠습니다. 새퐁이하고 달퐁이에게 사과를 먹여주는 그리고 집사의 반성이죠. 이렇게 흔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달팽이들한테 이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1년 넘게 키우면서 한 번밖에 안 줬다는 거에 대한 그런 집사의 반성 집사가 반성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이제부터 달팽이들한테 사과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분명히 이 친구들이 맨날 주면 또 지루해요 이러면서 잘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간만에 주니까 어쩌다가 주니까 맛있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달팽이들이 잘 안 먹으면 계속 바꿔주세요. 오늘은 상추 줬다가 내일은 파프리카 줬다가 근데 파프리카는 선호도가 많이 갈려요. 안 먹는 애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파프리카가 피망에서 온 거 아시죠? 피망의 변형입니다. 약간의 피망 맛이 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종류의 향을 싫어하는 달팽이들은 당연히 안 먹겠죠. 집사님이 드세요. 그럴 때는 파프리카 어차피 사람 보면 엄청 좋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상추 줬다가 다음 날은 또 애호박 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가지 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세요. 사료도 줘보시고요. 사료도 나쁜 건 아니니까. 사료 먹으면 물옥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달아드릴게요. 사료만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료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여러 가지 미강가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갈아서 가루를 이렇게 물에 개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겠고 뭐 어쨌든 다양하게 줘보세요. 안 먹으면은 먹을 때까지 이렇게 음식을 바꿔서 줘보세요. 무언가는 우리 집 달팽이의 취향에 맞는 그런 먹이가 그 중에서 하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 달팽이들은 잘 먹으면 안심입니다. 식욕이 좋고 잘 먹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건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조금 아프거나 뭐 상태가 안 좋더라도 막 이렇게 주면은 얘네들처럼 맛있게 먹고 칼슘 종류 칼슘 가루 주면 또 그것도 맛있게 먹고 요렇게 사는 달팽이들은 조금 아픈 데가 있어도 또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건강함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달팽이들은 잘 먹어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이시고 아침에도 잘 먹이시고 저녁에도 잘 먹이시고 그 다음데도 잘 먹이시고 그러면은 우리 달팽이들이 돼팽이가 된다. 돼지 달팽이가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은 주시지 마시고 적당한 양에서 잘 먹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잘 먹는 달팽이는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달팽이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줬네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반성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영상은 반성의 시간입니다. 집사도 좀 반성을 해야죠. 사실 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과를 그동안 안 줬다. 이거는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던 것들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반성한다는 게 의미 뭔지 아시죠? 반성한다는 건 야단 받는다, 꾸질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성은 거울에 비춰보듯이 거울에 우리 모습 비춰보잖아요. 거울에 얼굴을 내 얼굴 비춰보면서 어? 여기 뭐가 묻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울 보는 게 반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 보는 행위가 반성하는 건 아니고 반성하는 거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아, 이런 점은 잘했네. 아, 이런 점은 좀 내가 고쳐야겠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반성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전국에 계신 탈핑이 집사님들 한 가지씩 반성해봐요. 그러면서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나의 부족함, 잘못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글도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요.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영상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는 그런 구독자님도 계신데 오, 진정한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서는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시는 댓글이 제 마음속 1바 댓글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유튜브가 하이라이트 댓글로 표시해주지 않더라도 그 댓글은 하이라이트 댓글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와, 진짜 달팽이집사 찐 시청자님이시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부족한 영상인데 확 재밌다고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데 더 나은 달팽이집사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가 500명이 넘으니까 유튜브가 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 유튜브는 늦어요. 한 2, 3일 늦어요. 그때 구독자 100명 넘었을 때도 한 이틀, 3일 지나서 한 4일째 되는 날 구독자 100명 되었다고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이번에도 구독자 500명 넘은지 한 며칠 지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왜 며칠 뒤에 보내주는 걸까요? 이게 미국에서 오는 거라서 늦는 걸까요? 이메일인데, 전자우편인데 설마? 혹시 왜 며칠 뒤에 오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많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제가 읽어본 댓글에 하트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달팽이집사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하트죠. 참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이 DNA가 같잖아요. 엄빠 달팽이가 똑같은 엄빠 달팽이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런지 참 먹는 모습 하는 행동이 상당히 비슷해요. 쌍둥이는 쌍둥이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 둘이 쌍둥이는 쌍둥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 달팽이들도 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새퐁이, 달퐁이 말고 다른 달팽이들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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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